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안무도 짜고 녹음 작업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깐 멋진 무대를 보여 드리는게 저희들에게 좋겠습니깐 Yo shout out to Jepper Nat over here. Shout out to my dudes. Holding it down in the studio. Recording this hit song from my homegirl. It's about to be a hit. Peace. I'm out.